수요일 뒤의 탑퇴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섭섭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일단 이번 주 영수회담 성사는 어려워진 듯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부터 만나자 이른바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거리를 뒀던 민주당이 오늘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야당 또 다른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민의를 듣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 진보당이라든가 또 새로운 미래도 있고요. 기본 소집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당 대표하고도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 거부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의원과 대변인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회담은 아직 성사 전인데 있는 그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민주당 얘기는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제1야당, 민주당과의 회담이니까 다른 야당 대표의 만남도 순체적으로 같지 않겠냐는 입장이고 오늘 조국 혁신당 측은 민주당의 몇몇 사람들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안타깝고 섭섭하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총선 때는 정권심판원을 함께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할지 불투명했어요. 단독 과반한다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175석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정당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회의사결정을 하는데 굳이 조국 혁신당이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 대표가 이런저런 자꾸 여러 가지 정국 현안을 협의하는 데에 본인들도 끼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아마 상대를 안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200석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손을 내밀 여지가 있죠. 몇 가지. 개헌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봤자 175석 플러스 12석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조국 혁신당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조국 혁신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답도 안 줄 겁니다.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본인과 같은 반열의 정치적 우의상이 아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서열 정지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심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럼요. 사실 총선 때 두 사람 모두 정권 심판론에 같이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었고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첫 번째 상견례 자리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 측은 섭섭하고 안타깝다. 이재명 대표가 답을 달라고 했는데 허민 기자님 이렇게 되면 아직 아까 최병무위원 분석처럼 이재명 대표 내심 조국 대표와 나는 급이 다르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해줬다는 취지로 했으면 교섭단체 20석도 8석이나 모자라고 이번 총선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이른바 초반부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사실은 조국 대표의 체급을 이재명 대표가 굳이 키워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범위 아권이 192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차지한 데 된 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저는 2, 3, 조, 7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언에 있어서. 2, 3, 조, 7이요? 네. 이재명의 3알. 조국의 역할이 저는 7알이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민주당의 공천 내정과 그다음에 이재명 1인 사당화 논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부 다 아유 환멸을 느끼고 투표장에 가지 말자. 정치는 무슨 정치. 그리고 집에서 잠자려고 했는데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튀어나와서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서 이제 소위 검찰 정권 심판을 내걸고 선명한 구호를 내걸었잖아요. 여기서 야 그래 조국당을 찍어보자 라면서 투표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비례대표만 찍은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찍는 김에 다시 아 그래 지역도 찍지 뭐 이래가지고 지역을 찍은 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한 2, 30석은 더 늘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조국의 역할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국은 지금 조국 대표는 지금 호남으로 연 이틀 가서 또 여러 가지 총선 승리 보고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호남까지 실제로 비례 정당 득표율도 호남에서 민주당이 보다 조국 혁신당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국당을 그냥 혁신당을 그대로 두면 이건 미래 대권가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저는 이 교섭단체도 저는 조국 혁신당이 요구하는 하향 조정. 쉽지 않다.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취지로 그런 거잖아요. 여선 행정관님. 민주당이 원래 총선 전에는 교섭단체 20석 좀 내려서 조국 혁신당도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냐는 애들로서 얘기를 했다가 지금 비례대표 몫으로 두 석 갖고 민주당 탈당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조국 대표의 설 자리에 이런저런 해석들 앞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있었던 정권 심판노를 계속 지금 총선 이후에도 끌고 가고 싶어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볼 때는 어쨌든 수권 정당의 면모도 조금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22대 국회에서 175석이라는 큰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성사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협치 전국이 앞으로 이제 있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게 판이 깨지더라도. 그런데 이 협치 전국은 조국 혁신당으로 볼 때는 지금 본인들한테는 마이너스 팩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어쨌든 정권 심판논 아니면 대여 강경 투쟁 이런 선명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낮추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조국 대표를 향해서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어떻게 보면 좀 센 말을 말씀도 하셨거든요. 국회의원은 아직 아니니까. 그 말을 그렇게 100% 다 지금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겠죠.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도 아직 개원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아직 아니니까 이렇게 예둘러 표현한 거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갖는 것 자체가 뭔가 빌미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단 영수회담을 앞둔 민주당은 조국 대표와의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선을 걷고 보신 것처럼 조국 대표 측은 섭섭하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을 달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게 현실화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많이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조율회담 그러니까 영수회담 준비회담도 준비회담이 열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화면만 와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어떤 의지에 제안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나는 통화를 했어요. 뭐 보자고 만나냐고 어쨌든 보기에는 봐야 되겠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민주당. 그러니까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천준호 비서실장 조율이 있는데 원래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서는 얘기를 좋겠다. 뭐 금물살을 탈 것 같더니 지금 보아하니 어제 첫 번째 준비회담도 40분 만에 끝이 났고 내일 두 번째 준비회동을 한다. 글쎄요 준비회담도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요. 김수진 변호사님. 뭔가 두 의제를 갖고 신경전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처음에 열리는 영수회담이고 특히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먼저 어떤 의제를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주로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공들이 이제 주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자회견 중에 했던 얘기가 본인이 말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만든 자리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쪽 의제를 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삽바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대통령 쪽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서 좀 실무협상을 하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움이라든지 또 힘겨움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꾸준하게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윤 대통령이 그거를 받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받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무 회동 와중에 일이 너무 잘못돼서 무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주요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추구한 의제들을 꾹꾹 눌러담아서 일단 실무 회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영 변호가가 보셨을 때 중간에서 봤을 때는 주도권은 지금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냐. 글쎄요. 진성준 의원.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마치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게 큰 변화고 시혜를 베푸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쉬워서 영수회담 요구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스스로 지지율도 그렇고 최근에 총선 참패 이후 패배 이후에 영수회담 협치가 필요하니까 민주당을 찾았는데 이게 지금 신경전 벌일 리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허민 기자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제 중에 영수회담 의제 중에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아니 그래도 처음 만남인데 거의 2년여 만에 2년 좀 안 됐지만 2년 가까이 만에 첫 만남인데 이렇게 많은 의제가 필요하냐.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 13조 추경. 대통령실이 일단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저 네 가지의 의제, 3 플러스 1 의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의제는 아니고요. 저기서 대국민 사과라든가 거부권 자제라고 하는 건 묶여 있는 건데 여태까지 거부권을, 범죄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정도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덕담을 섞어가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서로 협의해서 잘 법률화를 만들어서 보내면 그러면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국회가 잘 협의해달라. 나도 거부권을 자제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문제는 최상병 특검 문제나 13조 추경 문제인데 사실 13조 추경 문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문제가 연결돼 있죠. 25만 원 곱하기 전 국민 수하면 13조가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갖는 기본소득 철학, 윤석열 대통령이 갖는 포퓰리즘은 미래의 마약이다라고 했던 신념, 이것이 부딪히는 문제니까 쉽지 않은데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대상도 줄이고 지급액수도 줄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상병인데 최상병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의 수사 외환 문제랑 연결돼 있는 거고 어제 오늘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국방부에 전화를 해서 자료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통령의 의중, 의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한다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리다고 봅니다. 맞는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냈고 받았을 때는 협치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협치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고받을 때는 그 협치의 성과가 나면 서로 공유를 하는 거지만 협치의 성과가 안 나고 전국이 급냉을 한다면 사실은 책임도 분담하는 거죠. 그 책임을 분담할 이유가 없으니까 영수회담 제안한 것으로 나는 깨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또 절박한 게 있죠. 대권 가두에서 위상을 높여야 되니까 영수회담이 필요한 거고 또 사법 방탄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영수회담의 절박성이 없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의제를 두고도 내일 또 두 번째 준비 후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아마 이렇게 되면 이번 주는 건너뛰고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의제를 두고 혹은 양측 조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